자 드디어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어 하지만 좀 더 확실한 윤곽이 필요한데 말이야 과장님 통화기록 저희 끝났는데요 범위 반복적으로 2번으로 전화했답니다 오케이 김형사 넌 이 전함으로 확실하게 좀 알아가줘 박형사 너 용의자 행적 조사해봤어? 관장님 근데요 이상하게 두 사람의 행적이 정확하게 일치하는데요 분명히 다른 사람이다 말이죠 혹시 용의자 1과 용의자 2가 같은 사람이라면 여기다 자 모두 여기로 이동해 일광은 뭔가 좀 더 알 수 있을거야 네 이제 윤곽이 뭐야 이제 뚜렷해졌어 이제 윤곽이 드러난다 안면 윤곽이 드러난다 원진 성형외과 원진 성형외과 원진 성형외과 왠지 따라오는